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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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릴 적 보았던 알 수 없는 물체 어릴 적 살던 집은 빌라였다. 5층 빌라였는데 우리 집은 꼭대기층이어서 나는 엄마와 함께 옥상에 빨래를 널러 자주 올라가곤 했다. 옥상 끝까지 올라가면 공원길이 보였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원길 한가운데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느티나무 옆에는 작은 유치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진 길을 따라 오밀조밀한 작은 상가들이 모여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유치원에 다니는 내가 겪었던 기묘한 일이다. 벌써 30년은 훌쩍 넘어버린 이야기다. 당시 7살에 난 느티나무 옆에 유치원에 다녔다. 부모님께서는 맞벌이셨고 덕분에 나는 항상 가장 늦게까지 유치원에 남아있어야 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금방 해가 저버려 항상 밖에 어두워지면 무서워졌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날은 한겨울이었다. 밖에는 눈이 내렸는데 대학 12월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펑펑 한방 눈이 내리는 것이다. 어린 나는 그것이 못내 좋아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앞 작은 놀이터로 나가 눈을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 위로 소복기 쌓이는 눈을 슥슥 치워내고 그네도 탔다. 그때였다. 바람 때문인지 눈 때문인지 느티나무의 가지들이 좌우로 흔들흔들거리며 그 사이 뭔가가 매달린 것 같은 게 내 눈에 보인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마치 목을 매달고 있는 사람같이 생겼었다. 나는 호기심에 뚫어져라 그것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발이 흩날릴 때마다 그것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마침 따라 나온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금세 그것을 잊어버렸다. 눈은 며칠이고 내렸다. 며칠이 지난 뒤 부모님이 모두 잠드신 새벽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목이 말랐던 것 같다. 거실의 냉장고를 열고 대몬트 유리병에 든 보리차를 마시는데 문득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다. 커튼을 걷고 유리창을 통해 저편을 바라보았다. 늘 보이던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 사이로 흔들흔들거리는 무언가가 보였다. 나는 눈을 비볐다. 온 세상은 눈으로 가득 서여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가로등 아래로 하얀 눈반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물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흔들리는 것은 사라졌다. 하지만 어쩐지 가로등 아래 무언가가 서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하얀 천 같은 것 같았다. 하얀색이지만 눈 위에 있으니 뭔가 사물이 있구나 라고 구별이 가는 정도였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부를까 하다. 다시 돌아보았다. 하얀 뭔가가 가로등 아래에서 사라져 있었다. 커튼을 치려고 시선을 돌렸는데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창문의 좌측 맞은편 빌라의 유리창에 하얀 뭔가가 펄럭이고 있었다. 태극기 같은 걸까? 아니, 그건 아니었다. 마치 연기처럼 일렁이면서도 기묘하게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물질 같았다. 나는 뭔가에 홀린 듯 그것을 따니 바라보았다. 아마 몸이 굳어버렸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것이 우리 집 유리창으로 날아온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서서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다. 순백의 하얀 어떤 것이 우리 집 창문에 찰싹 달라붙었다. 세상의 풍경이 사라지고 유리창이 모두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 눈물을 줄줄 흘렸다. 기묘하게도 눈을 한 번도 깜빡일 수가 없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았다. 동시에 전신에는 굉장한 한계가 들었다. 전신이 쌓여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부끄럽게도 오줌을 싸버린 것이다. 그와 동시에 거짓말처럼 우리 집 창문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 창밖을 더 내다보지 못하고 눈을 쿡 감은 채 나는 엉엉 울어버렸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괴담에서의 경험처럼 귀신이 붙어서 소리를 들었다던가 무당을 불렀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안좋은 꿈을 꾸었거나 가위에 들렸던 거라 생각하신 모양이다. 내게도 별타는 없었다. 나는 크게 다치는 곳 없이 건강하게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재면 이사를 갔다. 지금도 가끔씩 눈이 내리면 나는 그게 썩 달갑진 않은 편이다. 몇 년 전엔 원래 살던 곳에 갈 일이 있어 그 니티나무를 찾은 적도 있었다.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와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문의 하얀 물체는 대체 뭐였을까 그건 상상이라기엔 지나치게 생생했고 마치 공포영화처럼 내게 다가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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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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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